사실과 자유의 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한국의 그는 반일종족주의 시리즈 강의의 26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제목은 백두산 신화의 내막이 되겠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큰 상징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 백두산이 비중이 큰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오늘날 한국인 모두에게 민족의 산입니다 영산이라고 하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배웠습니다 백두산 꼭대기를 영봉이라고 했습니다 1991년에 저는 백두산 천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푸른 청옥빛 남색빛 천지의 물을 보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물빛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신령스러운 봉오리 민족의 발상지 거룩한 성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을 하산하는 길에 장백산 입구에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하죠 그 안내 간판을 자세히 읽으니까 15,6세기까지도 화산 활동을 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두산은 15,6세기까지도 그 분화구에서 용암이 끓는 그런 상태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암이 벌겁게 끓어오르는 그 분화구로 하늘에서 당군이 내려왔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슨 자료를 읽다가 백두산 이야기만 나오면 메모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가 쌓이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 저는 아 백두산이 우리 한국인의 영산으로 된 것은 민족의 성산으로 된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20세기의 일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776년의 일입니다 이조판수와 대제약을 지닌 당대 최고의 관료이자 학자인 서명응이란 사람이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분인데요 백두산에 올라서 백두산 정상의 큰 못 우리가 천지로 알고 있는 그 못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이 하늘 아래에 큰 연못에 이름이 없구나 이름이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고자 함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름을 짓지 않으면 그 누가 이름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일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천지라고 알고 있는 그 연못의 이름을 태일택이다 태는 태극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삼라만성이 태극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서명응은 그 뻥 뚫린 칸델라에 차여있는 물을 보고 태극을 연상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성리학자답게 성리학의 원리를 비로소 백두산 정상의 큰 못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2년 앞서 1760년대에 박종이라는 함경도의 어떤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백두산에 올랐죠 그러고서 말하기를 저 중국에 곤륜산이 있습니다 천하제일의 곤륜산 그 곤륜산 아래로는 비록 중국에 여러 산이 있지만 백두산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써 백두산이 곤륜산의 적장자가 되고 중국에 있는 오악이라는 것도 곤륜산의 서자나 지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박종이라는 선비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천하의 어뜸인 곤륜산의 적장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백두산 인식은 당시 우리 조선은 중화문명의 정통을 잇는 소중화라는 역사의식의 또 다른 발로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의 문명은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라는 성인이 한 3천몇 년 전에 성인이 건너와서 이 캄캄한 동방에 문명을 열었다 하는 그 기자 도통설과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그래서 박종이 뒤이어서 하는 말이 백두산이 곤륜산의 적장자이어서 땅이 이미 중국의 정통을 계승했는데 하늘이 기자와 같은 성인을 내려주셔서 우리나라의 문명을 열게 하신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서명흥과 박종이라는 두 성리학자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백두산 인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어쨌든 신비롭고 중요한 산입니다 그래서 서명흥도 박종도 그 높고 험한 산을 위험을 무릅쓰고 큰 마음을 먹고 올라갔던 것이죠 중요하고 신비로운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19세기에 그려진 조선 전도입니다 저 위에 보면 백두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리 특별히 강조되어서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보여주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백두산의 큰 연못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우리 한반도의 정수리를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어쨌든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백두산은 무언가 신비롭고 중요한 산으로서 특별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롭고 중요한 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을 이루는 태극과 같다 또는 골륜산의 적장자와 같다 그런 식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이나 역사관의 상징으로서 신비롭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민족이 그 산에 대해서 안고 있는 민족의 영산, 민족의 성소, 민족의 발상지 나아가서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와 같은 백두산 이미지는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성리학적 자영관, 성리학적인 세계관, 성리학적인 조선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백두산이었습니다 백두산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영산으로 민족의 발상지로 나아가서 민족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바뀌는 것은 20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인이 망국노가 되어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노예상태가 되어 가지고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받게 된 역사가 바로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무대였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 조선인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기자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백성이다 기자조선이 단군조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으로서 5천 년간 말도 갖고 문화도 갖고 외적의 침입을 맞아서 생사 고락도 함께 했던 한 핏줄의 운명 공동체다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죠 그러한 공동체의 의식이 바로 민족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혈연에 기초한 공동체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의식이 생겨나면서 그러한 민족이 생겨나면서 그의 상징하는 그것에 마땅한 상징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신화 백두산 신화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꼽자면 최남선 선생입니다 1927년에 최남선 선생이 백두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 최남선 선생 그 옆에 있는 게 백두산 근참기라는 책입니다 백두산을 삶과 참배했다 하는 그와 같은 여행기입니다 그에 의하면 최남선 선생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종성의 우리 민족성의 근본이다 우리 문화의 연원이다 우리 국토의 초석이다 우리 역사의 포태 어머니의 모태와 같다 삼계를 헤매는 비릉병이 아이가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망국노가 된 거죠 삼계를 헤매는 비릉병이 같은 이놈이 산넘고 물 건너 자애로운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한번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아버지, 한아모니 저 올시다 삼계를 헤매는 비릉병이가 여기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올시다 하면서 울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압시사, 압시사 백두천왕천지 대신이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은 체남선에 이르러서 민족의 발상지로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품으로 어머니의 자애로운 포태로 육화, 인카네이션 한 것이죠 그러한 정신영상은 체남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같은 심정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작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작용하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이 공유한 정신사의 털 바탕, 기저, 거기에 흐르는 장기지속의 흐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 강의에서 김용삼 선생이 한 새말뚝 소독이나 중앙청 해체 진실과 같은 강의를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잘 지적되어 있듯이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땅에는 선하거나 악한 길하거나 흉한 김액이 흐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자연관 산천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면 15, 19세기 조선시대에 걸쳐서 이와 같은 자연관이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의 전도가 사실은 산맥 지도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 6세기, 7세기를 지내면서 조선 전도를 보면 산의 지도로 변하고 있는 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국토의 어떤 기운이 산맥을 따라 흐른다는 그러한 감각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한 감각은 앞서 소개 드린 대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적 원리로 분식이 되었습니다 성리학적 분식을 받아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리학의 세계가 물러가고 나서 일제의 억압과 차별하여서 20세기 일제의 억압과 차별하여서 보다 강렬한 보다 원초적인 어떤 신체 감각 유기체 감각으로 그것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걸으면서 보는 것처럼 우리 땅은 한반도는 중국을 향해서 표호하는 호랑이와 같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이 널리 가끔 역사적에도 나오고요 바로 그러한 어떤 유기체 감각 신체 감각에 백두산 백두산 영산 영산 이미지는 남한과 북한에서 공이 한국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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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가 백두산 신화가 본격적으로 조작이 되고 생성이 되고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제 생각은 1987년 이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을 소개하겠습니다 그해 1987년 11월의 일입니다 북한은 백두산 일대에서 김일성이 벌인 항일무장투쟁을 새긴 구호목이 발견되었다 라고 북한의 역사과학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바로 구호목이죠 나무에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가 칼로 글씨를 새겼는데 세월이 지내니까 다시 이끼가 덮이고 알지 못했다가 1987년에 이 나무에 새긴 글이 발굴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김정일이 태어난 날 그날 밤에 백두산 천지 꼭대기에 광명성이 솟았다 그 놀람과 기쁨을 새긴 구호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구호목이 백두산 일대를 넘어서 멀리 황해도까지 발굴이 되어서 총 8만 5천 그루나 그 구호목이 발견되었다고 북한의 당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구호목은 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무 껍질에다가 껍질을 비키고 그 나무 속살에다가 화학약품으로 새긴 것에 달에만 이었습니다 그 일에 총사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그렇게 정언한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일성은 백두산 산정 아래 어느 적지에 통나물집을 지어놓고 여기가 바로 아들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다 내가 여기서 게릴라 활동을 한 그런데 그 사이에 내 아내 김정숙으로부터 아들이 출생했다 바로 이 집이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을 동원해서 이 미령을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백두산 미령에 북한 주민들이 와서 참배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김정일이 태어난 것은 소련병 하바로프스크로 알려져 있죠 나아가서 김일성은 미령 뒤편 산에다가 그 산봉우리에다가 정일봉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뻔뻔스러운 조작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서 그거 조작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진한 아이들은 그 조작을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조작이 신화로 변하면서 거대한 정신적 폭력과 감시기구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북한의 수령체제는 그와 같은 마성적인 폭력적인 신화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신화의 조작과 지배가 북한만의 반지생적이고 반과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남한의 민중 민족주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정신 세계도 그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시인 고은입니다 이 고은 시인이 북한에서 구호목이 발표되었다고 한 1987년 11월보다 한 달 앞서 1987년 10월에 백두산이라는 장편 서시를 발표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서시는 충청도 어느 양반 감사대계 아랫다운 아시와 그 집안의 꼴머슴 돌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서 청춘남녀가 손을 잡고 야반도주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을 나누는 청춘남녀는 청춘남녀는 철령의 어느 바위 동굴에서 아기 장수 김바오를 출산합니다 감사가 보낸 추격대가 이 청춘남녀를 쫓으니까 이 청춘남녀는 김바오를 안고 백두산 밀림으로 들어가죠 어느 날 아버지 돌만은 백두산 상봉에 올라서 아들 바오를 천지에다가 세 번 담굽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 소리치기를 누구도 바오를 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제 김바오의 나라가 백두산에서 열릴 것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후 그 김바오가 벌이는 외적과 벌리는 독립과 혁명의 투쟁 그 드라마가 장편서시 백두산입니다 그 김바오가 누군지는 신청자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였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김바오는 김일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 자신은 의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 20세기의 한국사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전후 맥락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일성의 단순한 조작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사의 밑바닥이 흐르는 흐름이라면 남한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있어서 고은이라는 시인의 서시로서 어도적이든 무식적이든 그렇게 표출이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김바오를 지어낸 고은의 정신세계는 1987년 김일성이 구호목 신화를 조작하고 백두산 밀령 신화를 조작한 그것과 그 깊은 내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저변에서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2000년 잘 아시는 대로 시인 고은은 김대동 대통령과 더불어 평양에 올라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참가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남한의 여러 요인들과 북한의 김정일이 함께하는 무척 즐거운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를 듣고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 빨간 원이 바로 고은입니다 저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남한의 대통령 김대중 남한의 시인 고은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강만길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건너서 북한의 군사위원장 김정일 이 사람들의 정신 세 개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합의한 대로 남북한의 연방제가 실시되면 다는 하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확실하게 그 연방제 하에 국민들은 백두산 밀령에 참배할 의무를 강요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백두산 신안은 한국인이면 거역하기 힘든 강렬한 지배력으로 우리 한국인 모두를 사로잡고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정일 김대중 두 정상의 연방제 합의를 실천하고자 꿈꾸는 사람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씨 왕조의 3대 세섭자인 김정은과 해담하면서 백두산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사진에서 보는 대로 손을 잡고 치겨 세우며 웃고 있습니다 함께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국토를 온 백성을 하나의 신하로 통합하자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두에 뿌리막은 박달결의 여러분 그 불길한 신하로부터 하루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산락청 신은 나는 돈도 드리려 희망은 잃지 마세요 잃지 않으리라 잃지 않으리라 내 맹세 그 방문 어딜 가도 없나 자유봉일 그날은 이 몸가 저 이루니 일요 아멘